회장 너 여기 쏘는다 뒤져? 아이씨 딴 데 쏜다 저기 있는 저 뭐 있나? 조심해 저기 있어 기업으로 화질 죽인다구요? 근데 얘 화질을 죽이는 거 맞죠? 다른 방송과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은 FHD에 아이씨 사운드 왜 이러냐 아 이거 젠더 사이의 접촉 이 접촉 불량이라서 나 이것도 젠더도 하나 바꿔야겠다 다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FHD의 8000 비트레이트 쓰는 거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화질이 좋게 보이냐면 인게임 설정 플러스 인게임 설정과 각가지 색감 설정 이런 거를 건드려서 똑같이 송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좋게 보이는 마법 아 이거 내가 눈을 홀리는 거죠 사람의 눈을 왜냐면 지금은 8000 이상을 올리면 1080이 안되는 트위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를 더 올릴 수는 없거든 다 똑같단 말이야 저는 용프가 안 붙는 대신에 3프가 붙습니다 3,000포 프리미엄 QHD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FHD는 이제 300, 400m에 뛰어가는 저기 막 픽셀처럼 꿈틀꿈틀 보이는데 QHD에서는 걔가 코 파면서 뛰는 게 보이고 UHD는 걔가 코 파면서 코 먹으면서 뛰는 게 보여요 그 코딱지에 들어간 성분까지 보여요 UHD는 음 아시겠죠? 그런 느낌이에요 지나가자 이거 건너가자 아 이거 뭐야 왜 안 넘어가죠? 통곡 기다려 하러 갑시다 I-5는 사지 마세요 I-7는 괜찮은데 I-5는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이젠 사세요 I-5 살 바에요 근데 I-7 사는 건 안 말이에요 7,700K 그건 지금 사는 거 없고 아니에요 아 통 다 있을 거 같은데 저 앞에 차 왜 두 대 대져 있냐? I-5는 사는 건 아닌 거 같고 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뒤에 박스 뭐라고 해야 되지? 컨테이너 박스 안에 컨테이너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6통 다 해야겠다 나 뚝배기 날아갈 거 같아 무서워 보급 떨어졌네 저기 음 저기 한 놈 있다 집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린다 계속 아 솔라 가는 건가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창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QH들은 주문 안 해도 이 상태에서 몇 번째 창문에 있는지 보여요 저 집 저 있다 올 거 같다 올 각이다 통 다 올 각이다 저 총소리 계속 난 거 보면 보면 차 지나간 걸 한 여러 명이서 좁힌 거라서 저감도 요새는 팔을 많이 쓰고 고감도 요새가 손목을 많이 쓰죠 고감도 요새가 손목에 빡힌들어 오 미치 끝 아 개 자식이 타이어 작살내서 뭐 하려고 저게 없나? 간 건가? 100% 더 올 거야 무엇보다 저 반대편이 진짜 정말 거슬리네요 차는 두 대가 되죠 있는데 죽은 시체는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왜? 통달을 하는 거라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날 안 쓰는 거 보면 없을 거 같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만일 있다면 저기 안에 빼고는 지금 있을 만한 데가 딱히 없거든요 편집하려고 프리미어 때문에 32위가 달아놓은 거고 공성용 컴퓨터에 게임용 컴퓨터 16기가로 충분해요 4레인 4채널 램이라서 8기가 4개 달아놓은 거 아닌 이상 듀얼 채널이면 16기가 이상 필요없어 아이투투여서 싸우고 있네 오겠네 조금 자기장 맞으면서 기다립시다 뒤로 빠져있죠 아 몰라 안 쏘겠지 뭐 상자가 있네 상자 로딩이 안 되네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월간 패치 때 이 패치 안 해주나? 어우 그래 환영한다 잘 보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아이 쌩피님 감사합니다 퍼스팅 500명이나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네 땡큐 1평집 먹으러 갈까요? 감사합니다 퍼스팅 감사합니다 500명이나 잠깐 하고 가려고 했는데 길게 해야겠네 길게 해야겠네 길게 해야겠네 아 뭐야? 왜 이거랑 바꾸고 지랄이야 1평집 와 여기 나무 1평집일텐데 여기 1평집이야 저거 먹으러 가야 돼 아 쉴뿐이요 듀오 알겠습니다 길게 한다면 길게 안할 것 같아요 근데 저 2시간 내로 끝낼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섹시님 저 아이디 너무 좋아 섹시피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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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팩 섹시피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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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피블브 섹시피브 개꿀자리 아니에요? 여기가 나무 1평집일거에요 저게 가고 싶은데 어 그냥 1평집이네? 그렇네 저거 갈까? 뭐야? 남의 1평집은 그냥 1평집은 위치 계속 바뀌는건가? 저거 가자 뭐겠지 뭐 과연 어디 걸릴까? 자기장 여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 왜냐면 바다는 중심쪽으로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% 걸릴거에요 여기 100% 걸려요 100% 99%도 아니고 100%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맞죠? 자기장이 중심쪽이 바다에는 안생긴단 말이에요 바다가 중심쪽으로는 안생긴단 말이에요 100%에요 100% 이 다음 자기장도 여기 싸운다 뒤져 아이씨 딴 데 쏜다 저 있네 저 누워있네 저 새끼 저 새끼 뒤질라고 뒤져 뒤져 다 뒤져버려요 QHD 개꿀 너무 잘 보인다 지금 뒤졌고 이거 한 명 더 있을텐데 저쪽에 베린이 괴롭힌다뇨 쟤들이 먼저 나 쌌잖아 이 다음 자기장도 여기 걸릴 확률 100%에요 99% 아니에요 100%에요 무조건 여기 걸려요 무조건 여기 걸쳐 무조건 무조건 네 장담해요 이제 안 걸릴 확률 0.1%도 없어요 무조건 걸려요 저 아직 있네 아닌데 여기네 이어폰 앞뒤 구분이 잘한데 에케가 이겼다 얘가 이겼다 이쪽 능성 너무만 완전하게 이 다음 자기장대 클리러되면 그 다음 이쪽만 보면 되는데 살보아라 무언가 배울게 있을텐데 아니 보건이 천명이나 없지 저거 잠깐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러면 잠깐하고 갈 수가 없지 보건이 보건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져 감사합니다 아이 나나나나 보건이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and you 감사합니다 뭐야 안 걸리네 음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가 말했던 건 이 전 자기장의 99%에 걸린다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가자 뒤쪽 클리어 한 것 같은데 일로 가자 두놈 남았네 이 자리 굉장히 불안한데 차 타고 가자 그냥 오이씨 카고팔이다 차 타고 가자 오케이 한 놈 M16 한 놈 카고팔 오케이 나이스 좋아 뭐 M16 이겼는데 무서워요 저 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돌 뒤 같다 딱 봐도 저기 돌 뒤다 저 졸라 큰 돌 뒤 내가 절로 가야 되네 일로 가야 되네 요 돌 뒤인가 저기 돌 뒤 같은데 아까 사운드 들린 건 이쪽 돌 뒤였거든요 능선 아래 자리 잡을 수도 있긴 한데 돌 같아 내가 보게 뒤에 돌이 100% 있어 아 근데 이쪽 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 돌로 지금 차 타고 박고 싶거든요 그냥 달려가서 왜냐면 그거 저기 박는 속은 내 자리가 저 자리보다 더 좋아지거든 근데 만일에 내가 갔는데 저 자리에 있다 그럼 막 저 망해요 염화 피는 거 보니까 이 돌 100%네 저기 있네 수류탄 쿠킹? 아니 성광 물뻥 받아라 아이고 내 자리가 더 좋아져 버렸네 아 이 쿠킹 너무 많이 했네 좀 더 멀리 아이고 내 자리가 더 좋아져 버렸네 아이고 내 자리가 더 좋아져 버렸네 아이고 내 자리가 더 좋아져 버렸네 아이고 내 자리에 가능할 collecte